민족말살통치와 무장독립투쟁 볼게요. 식민지 지배정책이에요. 30, 40년대에 그 다음에 30년, 40년대에 무장독립투쟁 두 가지를 따로 보도록 할게요. 민족말살통치 볼게요. 우리의 민족의식을 말살해서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환화하려고 했대요. 자료 1번 또 볼까요? 한국신민서사를 암성하는 학생들이에요.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외우는... 중일전쟁 후에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침략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민족말살 정책을 본격화하였어요. 일제는 천황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황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외우게 하고 신사참배, 공성유배를 강요했대요.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고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그저 신민학교라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재훈이 어머님. 아니요. 어? 아니야. 지금 병원 갔다가 밥 먹여서 들여보낸다니까 조금 걸리겠네. 이번 시간에는 못 들어오겠네. 원장님은 국민학교를 나왔잖아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이 다니는 학교면 국민학교 당연한 건데 이런 숨은 뜻이 옛날에 깔려 있어서 그치? 바꾼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국민학교가 언제 없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한번 찾아볼까요? 국민학교 96년부터? 응? 96년부터. 얼마 안 됐네. 96년부터? 96년부터. 96년부터? 써봐야지. 자, 한글 신문과 잡지를 패간. 없애버렸어요. 자, 볼게요. 배경은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말해요. 세계 대공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일본은 전쟁을 통해 군수공업을 육성했어요. 군수공업을 육성하고요. 식민지 수탈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대공황. 경제 침체예요. 실업이 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안 팔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실업이 느니까 또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안 사겠지. 그치?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배경은 대공황이 있었어요. 침략전쟁이 확대됐어요. 침략전쟁 확대. 일제는 만주사병과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대륙을 침략하였어요. 또 하와이를 기습공격해서 41년에는 그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민족말살통치는 대공황 때문에 침략전쟁을 확대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전쟁을 통해서 그치? 군수공업을 육성하고 식민지 수탈을 해서 위기 극복하려고 한 거래요. 자, 민족말살통치의 내용은 내선일체예요. 내선일체. 일본인하고 조선인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라는 일본의 주장이에요. 민족발살통치의 내용은 내선일체와 한국신민화 정책 본격화요. 한국신민서사를 암성하게 했고요. 궁성요배. 공성요배. 천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 궁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치 절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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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사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오늘날 그래서 북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야.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했어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했어요. 인력하고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인력 수탈,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를 실시했어요. 지원병제가 왜 두 개나 들어왔냐. 국민 징용령을 발표했어요. 여자 근로정신대를 조직하고요.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했어요. 물자 수탈, 식량 배급을 실시하고요. 미국을 공출했어요. 군량미를 마련하느라고. 금속을 공출했어요. 무기를 제작하느라고. 지원병제고, 학도지원병제고, 징병제.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료 2번부터. 일제는 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했어요. 지원병제, 징병제 등으로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어요. 징용을 실시해서 한국인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했어요. 또한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곡식을 얘기하는 건 삶이 짜요. 공출하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 농기구, 녷그릇, 숟가락, 학교의 종 이런 것까지 다 뺏어갔어요. 공출은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뺏어가는 걸 얘기해요. 나라에서 잠깐 긴급할 때 있잖아. 그치?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얘네가 무슨 우리나라냐? 뺏어간 거지. 저거. 인적, 물적, 자원, 수탈. 그죠? 잠깐만. 자, 그 다음 볼게요. 무장독립투쟁을 보전. 한인 외국단. 성립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가 만든 거예요. 1920년대 후반 일제의 감시와 탄압, 내부 분열 등으로 잠깐 침체에 빠졌었는데요. 한인 외국단을 만든 거예요. 이봉창은 일본 국왕 막차에 폭탄을 도착했는데 그저 실패했어요. 윤봉길은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열린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그지?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한 거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도착해서 장군들이죠. 높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죠? 야, 이 얼마나 고마워.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죠.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을 해줬잖아. 자, 무장 독립투쟁 전개 볼게요. 만주 지역 볼게요.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만주사변 이후 중국군과 연합작전이 전개됩니다. 일본군이 계속된 공격으로 점차 중국 관내로 이동했대요. 일본군이 있었습니까? 사회주의 기한. 일부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연합해서 항일 유격활동을 전개했어요.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유격활동이에요. 그죠? 중국 관내. 만주 지역에서 한 거는 이렇게. 중국 내에서 한 거는 뭐예요? 조선의용대에 조선의용군이 있어요. 김원봉이 조직했어요. 조선의용대는. 중국의 국민당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어요.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화웨이 지방에서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했어요. 이거의 일부가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했어요.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군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하고 연합해서 항일투쟁을 합니다. 아까 의용대는 뭐예요? 중국 국민당이고.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이에요. 이거 뭐 바꿔서 좀. 장난질을 칠 수가 있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